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매번 매번 다 중요한 얘기지만 더 중요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몇 주 가지고 계세요? 적든 많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투자를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글쎄 한 3천만원어치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몇 주 있는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분들은 투자를 좀 다시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영상을 보고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모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신호는 뭐냐면요. 예전에는 삼성전자 얼마나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전에는 한 천만원어치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250주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에는 얼마나 사실 거예요? 라고 여쭤보면 매달 100만원어치 살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매달 20주씩 사보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금액보다 보유 주식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제 영상에 댓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식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을 제대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십니다. 연금박사님 방송 듣고 삼성전자 샀는데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좋아하시지만 언젠가 손실 보면 욕할 거니까요. 수익률, 수익 금액에 연연하지 마시고 보유 주식 수를 늘리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주주고 그것이 진정한 주식 투자라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금액에 집중하는 것과 보유 주식 수에 집중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먼저 보유 금액은요. 매일같이 변동합니다. 오르락내리락 왔다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유 금액에 집중하면 매일같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안 좋았다가. 자, 그런데 보유 주식 수는 어떤지 아십니까? 보유 주식 수는 무조건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나는 즐거운 게 되는 거죠. 주가는 떨어지고 보유 금액은 떨어질 수 있지만, 주식 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불안하지만, 주식 수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항상 즐겁습니다. 이렇게 보유 주식 수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연스럽게 원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얼마에 샀지? 얼마를 투자했지? 하는 원금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주식 숫자만 기억하시는 거죠. 원금을 잊어버린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원금을 기억하면 주식의 노예가 됩니다. 아, 얼마도 벌었는데, 아, 얼마 날렸는데, 회복해야 하는데. 이렇게 원금에 집착하시면 결국 원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요. 이 원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투자해서 원금을 잊게 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유를 의미합니다. 주식을 하지만 주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가 소유한 주식 금액, 그걸 매일같이 계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건 경제부 기자들이 하는 겁니다. 진짜 주주들은요. 주식 수에 관심 있지, 주식 금액에는 관심 없거든요. 보유, 주식 수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돈 모으는 게 재미있을까요? 돈 쓰는 게 재미있을까요? 요즘은 워낙 소비를 많이 하시니까 돈 쓰는 게 재미있으시죠? 그런데 뇌과학을 연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를 즐거워하는 뇌와 저축을 즐거워하는 뇌가 부위가 같고요. 그리고 쾌감의 크기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소비도 저축도 똑같이 즐겁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재미를 붙이는가에 따라서 쾌감은 똑같은데 내 인생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소비에 재미를 붙이면 항상 불만스럽습니다. 아 저거 더 사야 되는데 이건 뭔가 안 좋은데 그리고 결국 가난해집니다. 하지만 저축에 재미를 붙이면 항상 행복해요. 그래서 결국 부자가 됩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때는요. 우리나라가 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축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잘 살지만 저축률이 떨어져 있습니다. 언제가 더 행복할까요? 행복지수를 조사해보면 지금보다 과거가 더 행복합니다. 왜? 더 소비를 하지 않았지만 더 많은 저축을 했고 지금은 못 살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 기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재택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견을 해드릴게요. 과거에 우리 어머님들이 재택하실 때 제일 즐거워하셨던 게 뭐냐면요. 적금 통장 개수 늘리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본 적 있으세요? 어머니께 서랍을 열어보면 서랍에서 적금 통장이 10개, 20개가 나오는 겁니다. 금액이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통장이 여러 개가 되면서 내가 즐거운 겁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돈 모으는 재미가 생기는 거죠. 통장 늘리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재택의 성공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수익률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습관이 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익률에 집착하면, 금액에 집착하면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습관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유 주식 수, 늘려가는 것에 집중하시면 이것이 나의 저축 습관이 되어간다는 거죠. 자녀에게도 수익률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지 마시고 돈 모으는 습관을 먼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그들의 인생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야 있잖아 엄마가 바이오 종목 샀는데 진짜 대박났다? 너도 그거 하나 사봐라야. 대대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보유 금액 말고 보유 주식 수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주주고 그것이 진정한 투자이고 투자해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그렇게 윌량자산,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면 수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 통장에 쌓여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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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